아니면 안 취한 거 같아요? 글쎄... 안 취한 거 같은데요? 그죠? 꼬바, 난 별로 안 취했다니까 난 지윤씨한테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고 꼬바, 어? 꼬아? 꼬아! 꼬아! 야, 그게 뭐가 똑바로야? 지윤씨, 뭐 하는 거예요? 자, 잡아봐요. 이런 것도 알 수 있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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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윤씨! 아, 지윤씨 왜? 왜 이래요? 어? 어? 또 미쳤나 봐. 어? 어? 삼촌 취했어? 아냐, 아냐, 아냐. 나 안 취했어, 안 취했어. 난 안 취했고 제가 취했어, 제가. 둘이 엄청 약한... 아이... 둘이 뭐예요, 유치하게. 술 내게 한 거예요? 자... 지윤씨. 나 안 취했죠. 저... 저... 어? 아, 잠깐만. 아, 다큰 어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뭐야, 맨날 우리한테만 유치하다더니... 완전 초딩. 뭐야, 술을 내게 한 거야? 내가 술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물은 한... 내가 많이 마실 수 있어요. 뭐야? 야, 나돈데? 차, 나 물 20리터까지 마실 수 있어. 야, 난 수영장 가면 수영장 물이 없어져. 내가 마시기 때문에. 뭐 해 볼래? 야, 너 지금 물 먹는 한마디 도전장 내미는 거니? 아, 나 또 차서준 자존심 건드리네. 야, 해 보자. 야, 차서준. 나와. 야, 야. 아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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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먹겠니? 왜? 안 너무 가? 나 절제는 아주 정말 잘도 먹더만 왜? 앞에서 있으니까 못 먹겠어? 그러지 말고 그냥 밥 먹지? 아니야 난 이게 더 좋아 아침 자꾸 걸리면 몸에 안 좋은데 아니요 전 이게 더 좋아요 응? 건강에도 좋구요 간단하구요 그래 너 혼자 그냥 많이 먹고 아니 아주 500년 500년 살아라 그래 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거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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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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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이렇게 안 와? 올 때가 다 됐는데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아이고 예 아이고 그래 어디가 어디가 안 좋은 거래? 아니 아니 왜 왜 왜 말들을 안 해? 어디가 아픈 거래? 응 그게요 응 영양실조래요 응? 응 응 영양실조? 네 그게 너무 무리하게 건강식을 하다보니깐 영양이 부족하다고 아 아니 지 건강을 그렇게 챙기더니 아니 결국은 그 영양실조야 아 배 아파 완전 코예리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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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그 누구보다 아름다 보여 그대의 매력을 남들은 몰라도 내겐 지독하게 특별해 가끔씩 두 점 우리는 마치까지도 다 귀여운 girl 넌 하힐 보다 운동화가 어울리는 그런 여자 All right 너는 웃는 게 예쁘다 바라만 봐도 참 좋다